야 신발 이게 뭐야. 게리야 신발 다 가져가 신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이제. 아 다리 한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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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쟤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하면 돼. 아. 아 좀 와요. 아. 아 형. 왜. 졸azuje. 왜. 졸려 вы. 아. 아. 束 телефон. 아. 아 November. 야! 왜 가지고 있어 없어? 야! 야 고세야 갖고 있어! 야 갖고 있어 고세야! 갖고 있으면 돼! 그냥 갖고만 있어! 그냥 갖고 있어! 아니 일단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가지고 있어! 잡아 잡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고세야 뺏겼어! 배추가 찢어졌어! 저게 뭐야! 이거 뭐야! 광수한테요! 광수야! 광수야! 손 조심해! 손 조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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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필이니! 안osing! Ο! 아, 어머! , 형! 빨리! 그래 오빠 그냥! 빨리 빨리 박수 빨리 좀. 형 뭐 좀 침착해 형 형 끝났으면 우리 끝났어요. 마지막 하자! 자자자! 10개! 성공! 소주나 마실까? 교주야 가자.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아니요. 이제 헛꽃 보이냐고! 눈 아니야. 고생했어. 아 이거 참. 야 일정을 다하네. 이거 그거 다. 옛날에 텔레비전 보던 세트. 아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나 베터 정말 해보는 건데. 아 이거 베터 씨잖아! 똑같네 똑같은 거. 형! 저녁거리 빨리 가서 구해와! 다 구해왔잖아 다 있잖아. 구해와야 돼 지금 시간이! 살려 해보는 거 같아!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방금 전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시죠. 일단 1등은 이번 게임의 결과로 해서 마늘하고 물을 드립니다. 1등은 다진 마늘과 깐굴이 들어갑니다. 우와! 형! 이거 다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기분은 온다. 걱정하지 마 얘들아. 2등은? 그렇지! 굴이야! 굴이야! 깐 마늘과 안 깐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굴을 다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빠야 돼. 여기는 다 빠 있는 거야. 원래 3등은 안 깐 마늘과 안 깐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 김장 안 해! 원래 패턴 때는 심지어는 이 굴을 따러 갔어. 따러 갔어! 아! 깻잘해요! 깻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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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따러 갔어. 이걸 따러 갔어. 지금 대신에 절인 매추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열포기 씨. 아 그건 주셔야지 절인 매추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레이스에서 획득한 도구하고 찬스 모두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제한 시간이 정확하게. 아 제한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다 담그시고. 김치를 담그고 나면. 최후의 맛 판정이 남아 있으니까.